흐름을 넘어가 심신을 박힌 채 그대로 벌려주나 HELP ME HELP ME COME TO THE RESCUE WITH THE RESTING AMBULANCE OH GO FOR AMBULANCE 근데 잠깐만 올려가면 잠깐만 틴트는 왜 받은 거예요 그럼? 틀렸어요 틀렸어요 뭘 또 가려 티미 야 배그 자매 나 욱이야 나 욱이야 누가 한 게 밤을 새서 너랑 함께 게임을 하더니 나 하루 전에 참았는데 이거는 하나 둘 괜찮아 이정도에 나 할게요 미안 아파? 괜찮아 괜찮아 개보라 하더니 이 세상 너무 무서워요 진짜 몰라요 뭐야 이거 시작 돼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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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아 대박 시작 안 했잖아요 시작했어 시작 시작 준비라고 준비 준비라고 했어 준비 준비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뻐 왜 뭐 생겼대 아니요 왜 둘만 행복해요 도넛 행복해졌지 봤어요 코코넛색 오 귀여워 코코넛 주스 진짜 코코넛 이마 진짜 이렇게 귀여웠어 예뻐 수아씨 아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요 맞아요 너무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진이과 함께 캠핑 가득상 거들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진씨 수진씨가 왔네요 수진이 통과 통과 패스 아빠 네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수진이 아는 정말 재능 있고 그런데요 그걸 왜 거둘라 근데 수진씨 들어오면 제가 부부장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될 것 같다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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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 회사는 다시 우리 결혼했어요 로 전 갈 것 같아요 세 명 뭐예요? 월벽 오 대박 왜냐면 엄마가 맨날 하루 한 번씩 월면 꼭 하나씩 월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동그랗게 생겨서 아빠가 저보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 아흐흐흐흐흐흐흥 interested 나도 Exactly big 난 기다리마 안녕! 정신이 차가워요 정신이 언니 혼자 피해하면 한 살이지? 이게 어느 거야? 이거 내 거 아니야? 이게 내 거 그럼 이거 줄 거야 왜? 언니 한 살 피해하지 만약에 뭐 하다가 아 다가 대답을 해주셔야죠 아 진짜 요즘에 제가 수진이랑 대화 시작했어? 시작했어 방금 언니 끝났어? 끝났어? 여보 안녕 왜 거꾸로 들어왔어 증명해줘 뭐 증명할게요 딱 한 한국인인데 그래요?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대답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아니 요즘에 아니 요즘에 근데 나올 때마다 왜 왜 왜 이러면서 봤어 이거 맘대로 먹어도 돼요 다 예뻐 이렇게 읽을까? 그래 여기 너무 왜 마음대로 묻고라며 너무 몸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